단하게 여러분들 그냥 에세이유에 그를 이야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긴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그다음에 1948년도에 5월 10일이죠. 총선을 통해서 이제 재헌국회가 탄생하고 결국은 이제 이성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그런 체제 하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왔는데 그런데 우파진영들은 전투력이 이제 별로 없고 또 사적인 이익에 굉장히 많이 매몰됐기 때문에 국가를 지킨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회가 깊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권마다 우파진영들이 집권하는 그런 기간들이 길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나라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정신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등환이 한 거죠. 그런 그 등환이 한 그런 약점들 그 간격들을 정확하게 이제 공략을 해 가지고 거의 10년 이상 정도 선거를 접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진행이 되어 와 가지고 이제 뭐 여론도 만지고 선거도 만지고 이렇게 하니까 절반 정도는 최면에 걸렸고 사람들이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상태지만 감히 나서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의지나 의도 이런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선거 공정성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에서 참여하는 사람 숫자가 이제 정체되거나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은 선거를 바로 잡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거의 물을 건너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결국은 이제 한 7, 80년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거죠.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면 이제 역사도 다 다시 쓰겠죠. 4.34대라든지 5.18이라는 이런 걸 다 자기 중심으로 그래 역사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오늘 한 분께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이 전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허술한 거죠. 허술하기 때문에 우울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적나라하게 한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냥 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내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 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틀릴 수도 있겠죠. 결국 그 사람들이 승리를 한 거죠. 승리를 했고 왜 승리를 했는가 하니까 우파 진정이 전투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당하고 이런 대통령만 나무랄 수도 없고 그냥 언론이 그렇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러분들 변해버렸기 때문에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반드시 싸워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몇백 명 수준이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오늘 여기 방송 들으신 분들한테 우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소망하는 거하고 실제로 일어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진행되는 거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어려움에 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싸울 의지가 없는 겁니다. 지킬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예전에 학생 시절부터 시작해서 성장할 때도 보면 부모들이 아무리 기회를 줘도 본인이 공부할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그렇게 이런 얼음장을 놓고 국제 여론 이름들 비등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전범으로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이번 기회의 뿌리를 뽑지 못하면 그럼 나라가 그냥 존립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뭐죠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위정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전권마다 다 핵을 가지고 다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이제 핵을 안고 여러분들 핵을 이고 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런데 핵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술핵 배치라든지 아니면 핵 개발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자 이렇게 하지만 어제 벌써 여러분들 미국의 국방장관이 전술핵 배치 같은 걸 절대 고려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위정자들이 김영삼 이나 김대중 이나 노무현 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양보를 한 거 아닙니까 본인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결국 핵을 이고 살게 된 거죠 문제를 여러분들 끝까지 파헤쳐가 해결하려고 한 지도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핵인질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핵인질이란 것은 맨정신으로 보게 되면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왜 절대적으로 뭡니까 그냥 노예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핵박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오로지 미국의 처분이나 관대함을 바래야 될 그런 상황으로 지금 그걸 다 우리가 자초한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지막까지 파고들어가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라파 지역까지 제압을 못하면 또 이런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내에 또 네탄 야우나 이런 분들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도 많지만 어쨌든 확고한 국가 간을 갖고 여러분들 그냥 그 문제를 이번에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해결해야 된다 그게 우려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이번에 해결해야 된다 이번에 해결해야 된다 이번에 해결해야 된다 이번에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제압이 된 겁니다 선거를 장악당하는데 무슨 수로 여러분들 무슨 수로 나라를 지킬 겁니까 선거가 장악당하는데 무슨 수로 이런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낙관과 긍정론을 가지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민족이고 국가인데 뭘 가지고 싸울 겁니까 그러니까 언론만 욕할 필요도 없고 대통령만 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제압이 당한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 그 제압당한 상태가 이제 어떻게 될지를 이번 국회부터 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도 보니까 한국경제신문에 홍콩이 영어를 쓰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더물어지고 대부분 다 중국어니까 해외여행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불편한 모양이죠 그렇게 나라가 제압당하는 겁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본인들이 선택하면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을 제쳐놓고 지금 젊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성세대들이 참정권을 빼앗긴 거지 않습니까 선거권을 선거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냥 선거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냥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압에서는 요즘에 이런 상황에 결국 그 사람들이 이겼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이런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봐라 이야기 그럼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 현상만 보지 말고 현상 밑을 관통하는 걸 한번 보라 이야기죠 관통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해하고도 남는 거죠 여기 보시기에